추워질수록 더 즐거운 곳이 있죠. 바로 이곳 의성에서 빙어를 잡으며 손맛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의성빙어축제 그 즐겁고 신나는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쳤습니다. 여러분 저희만... 도착했습니다. 화면이 정말 맛있다 먹으면 일부 다 먹으면 안맞아 먹으면 안맞아 손이 깜짝이야 먹으러 갔어 먹으러 갔어 먹으러 왔어 먹으러 갔어 먹으러 갔어 먹으러 갔어 먹으러 왔어 먹으러 갔어 먹으러 왔어 ナムチ 그래서 이 집 안전해주세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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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주문해주세요 쑤쑤 그리고 매운것을 맛볼거예요 시원한 식사 자, 입지를 했지? 하면 탁 채쟤. 그냥 그대로 내놔. 첨질을 한 세 번 정도 해. 입지를 세 번 정도 받아가올려. 이래가지고 요걸 딸짝, 딸짝 하라고. 오, 많이 들어갔다가 같이. 딱 씨가 생각보다 어려워. 탁 탈려있게 그 쥐가. Cox 탔다. 꼬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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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올려. 잠깐만, 그래 봐. 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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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ve 아아 크림드 사귄이 최고야 세월이잖아 세월 세월 네. 생만 다는 것같아 인사 산비 첨이야! 생활이다! 생활! 생환놈을 먹었어 와! 산비가 움직인다! 빨리 치고 내! 고구마! 고구마! 괜찮은데요? 진짜 회맛! 약간 뒷끝이 진짜 담백 한 것 같아요 해낽다! six 수분은 숙성 윗 blah 바삭 비교 현재 1월 11일부터 의선 건봉지에서 빙어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안전요원들이 항상 해수구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의선 빙어축제에 놀러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